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오는거 이게 뭐야 어이가 제주도 바다가 우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처음 봤어요 제주도 두 번째 왔으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우와 바다 보세요 바다 파도가 이게 완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놀랐습니다 놀라워 어이가 용두암 근처라는데 우와 놀랐어요 우와 이야 저 바다 파도를 보세요 와 물려오는게 대단합니다 우선 우와 파도 높이도 장난 아니고 우와 무슨 쓰나미를 보는거 같아요 우와